뭐라고? 볼트캣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고? 볼트캣이 이런 짓을 할 리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고만 일으키고 돌아오다니. 근데 저건 볼트캣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어림없어 볼트캣! 이건 누군가가 린을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지파이터스 다음 이야기! 안녕 블랙캣! 대한민국 슈퍼히어로 가족 뮤지컬 지파이터스 아빠를 구하라! 악당에게 남치는 아빠를 구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 순수 대한민국 히어로 지파이터스가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합니다! 오실 거죠? 도대체 누가 WP 센터 사건을 흉내내는 거야? 서둘러라! 벌써 그녀석! 아니 이러다 도시 전체가 얼어붙겠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되었다! 얘들아 빨리 머리를 써서 범인을 잡아보자! 드디어 찾았어요! 지파이터스 다음 이야기! 얼어붙은 메트로폴리스! 대한민국 슈퍼히어로 가족 뮤지컬 지파이터스 아빠를 구하라! 악당에게 남치는 아빠를 구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 순수 대한민국 히어로 지파이터스가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합니다! 오실 거죠? 메트로폴리스에 나타난 폭주족들이 예사롭지 않구나! 하하하하! 시! 너희들 목적이 겨우 우리를 가두려는 거냐? 아니 땅속에 뭘 숨겨놓은 거야? 하하하하! 주셔! 대한민국 슈퍼히어로 가족 뮤지컬 지파이터스 아빠를 구하라! 악당에게 남치던 아빠와 도시를 구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 에리빗 무대 영상을 이용한 화려한 무대 연출! 사랑하는 아이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꼭 오실 거죠?